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2월 5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검찰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 예창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입니다. 이 발언은 현재 집권 세력이 갖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불만을 잘 담아낸 문장입니다.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이보다 더할 정도로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이 여건내에 한두 사람이 아닐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권력자들의 생리입니다. 정치 세계에 상당한 지위에 올라가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매사를 수직적 위계질수로 바라봅니다. 따라서 위계질수를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자신의 권위와 존재에 위해를 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나 결정에 대해서는 동물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해찬 대표와 같은 사람들에게 검찰이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기능, 고유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활동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해찬 대표의 머릿속에는 검찰은 우리 말을 들어야 한다 이런 것이 꽉 차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권력을 지고 있는 위에 있고 검찰은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 류의 인물들이 오름을 바라보는 시각과 양식 있는 보통 시민들이 오름, 정의를 바라보는 시각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란 마땅히 죄인을 찾아내고 벌주는 조직이고 단체다. 지금 검찰이 제대로 자기 고유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자기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해찬 류의 인물들은 감히 어떻게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수 있느냐, 감히 검찰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좌파 진영 인사들의 의식구조의 중심에는 진영 논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편은 선이고 정이고 적 편은 무조건 악이고 부정이라는 것이죠. 이미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개혁의 대상일 뿐입니다. 완전히 눈밖에 난 적의 편에 속한 단체이고 존재로 간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결단입니다. 12월 4일 날 동부지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5분까지 6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형식은 보통의 압수수색과 달리 서류를 이미 제출한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만 청와대 비서실에 압수수색을 당한다. 그 사실만으로도 대부분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늘 줄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이 웬만큼 주관과 담력이 없다면 결정하기 힘든 사안입니다. 수사팀으로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보고를 받자마자 윤 총장은 별말 없이 허락했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불편한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인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유재수 비리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울산시장선거에 대한 청와대 함행수사건 등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윤 총장이 자기 소신껏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확고히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리에 별로 연련해 하지 않은 것임을 대내외 계속해서 천명하고 있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입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건의 핵심 인물들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는 심리적 이별이 지난 9월과 10월에 있었습니다. 물리적 이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양측의 심리적 이별은 끝났습니다. 조국 사태가 활활 불이 타오르던 시점에 문 대통령은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윤석열 총장을 정적적으로 경질시키고 싶은 마음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뚜렷한 명문이 없는 상태에서 목을 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대중들의 열화 같은 지지를 받는 인물에 옷을 강제로 벗겼다가는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검찰청법 제37호는 검사의 신분 보장에 관한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사는 탄핵이나 검거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정직, 간복, 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않아한다. 이 규정 때문에 대통령이 함부로 검찰총장을 옷을 벗길 수가 없는 겁니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2019년 7월 25일부터 2021년 7월 24일까지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입니다. 참고로 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소신 행보가 계속되는 한 문재인 대통령의 잠 못 이루는 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윤 총장을 그대로 둔다면 반드시 공수처를 신설해야 될 강력한 이유가 문 대통령에 있는 셈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윤 총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문 대통령에게는 최고의 악수였고 국민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김오수 법무차관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였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면 가슴을 썰어내리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더더욱 공수처 신설법안을 통과해 목을 멜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윤석열 총장의 옷을 벗기지 않는 한 문 대통령의 실험을 완전히 덜게 되는 시점은 2021년 8월 이후가 될 것입니다. 그 시점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2년 임기를 마치고 야인으로 돌아가 있을 예정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2월 4일자 방송인 그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의 방송입니다. 신지호님이 남겨신 댓글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라를 당연하고 불법행위가 일상사입니다. 풀었으면 모랄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불법행위가 일상사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며 드는 생각은 먹고 사는 문제가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인간들로 구성된 사회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옳은 일을 더 장려하고 옳지 않은 일을 배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된다는 점입니다. 옳지 않은 일을 너무 자주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민망해하거나 반성하는 일은 없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큰소를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회라도 물질과 정신의 조합으로 움직여가는 것을 생각하면 한국이 정신면에서 가야할 길이 참으로 멀고 험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신지호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면 댓글이나 질문을 통해서 묻고 싶은 것을 남길 수가 있고 저는 영상으로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사와 같은 부분은 공병호TV를 통해서 실력을 쌓아가시고 그리고 또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새로 운영하는 채널인 공병호 자기경영을 구독하셔서 여러분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